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국영 방산업체 루만과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치를 밝혔습니다. 양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K9 자주포, 레드백 보병전 투장갑차 등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대표 무기체계 공급 및 활용,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할 방침입니다.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최근 국방비 예산을 늘리며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노후화된 장갑차와 견인포 중심의 구신무기체계를 바꾸기 위해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, 12월, 올해 1월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해 정부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.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지난해 8월 폴란드에 K9 자주포 212문을 공급하는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을 진행 중입니다. K9은 나토의 원곡을 비롯한 전세계 9개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K9은 나토의 원곡을 커버licht, itsabo 212문을 운영합니다. K9은 나토의 원곡을密체계를 hinaus TTW 0gestellt ό positively 올려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